김소유씨, 2019년 내일은 미스트롯의 9위에 올라서 여러분께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. 2018년 초승달로 데뷔했습니다. 대표곡으로는 두여인, 별 아래 산다 등이 있습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떡집 딸 김소유입니다. 사실은 이렇게 신인상이라는 게 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이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또 남자는 조명섭씨, 또 여자는 김소유가 대표로 받은 거를 이 상의 무게를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노래,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늘 항상 응원해주시는 저희 팬클럽 UNU에게 이 감사를 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